저희 팀에서 새로 나온 장비 이름이 CS-1인데요 저희 팀이 요즘 CS-1을 판매하느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CS-1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저희 팀에 Love, 사랑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CS-1 화이팅입니다 저희 첫 번째는 남은 3분 동안 CS1을 6대 8개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너무 소원을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약간 힘든 시간을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더 신나게,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에 많이 수행하겠습니다. CS1 화이팅! Our love is CS1! CS1 화이팅!